보시게 되면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전공이 관련된 건입니다. 어제 의료계에 휴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들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님도 반갑고 오마주님도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대통령 국무회의 말씀이나 또 보건복지부 실장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직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다양한 그런 정보 채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할 수가 없는 그런 고급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데 민심 동향이나 전공의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 안 되는지 아니면 대통령 자신이 본인이 믿고 싶거나 보고 싶은 것만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차고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금 상태로 올해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말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도 똑같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2월부터 계속해서 같은 레퍼토리를 지금 녹음기 돌리듯이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한 해에 완전히 비는 겁니다. 인턴도 배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전공의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학병원들에서 실질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것이 극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의료인력 공급망에 단절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마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근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계속 전공의가 돌아오라고 외치고 전공의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진료 명령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화끈하게 취소를 하면 될 건데 그것도 취소 대신에 철회로 하고 와서 돌아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봐주겠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전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못 보는 것 같아요. 의대생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전공의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그냥 꼰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도 꼰대 1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꼰대 2, 3 이렇게 해가지고 꼰대들이 알아서 놀아라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기분이 나쁘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착오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화 될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지도 뿐만 아니고 진퇴여부에도 영향을 저는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실상을 점점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고 본인 문제로 불편함을 겪게 될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건 누가 했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공의도 잘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대생들도 더더욱 잘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윤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러나 지금 해결책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도울 수는 없는 것이고 전공의가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료인력 공급체계가 정상화되면 1, 2년 공백 없이 본과, 인턴, 전공이, 전임이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고집을 피우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고집을 피우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선택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명령, 명령, 명령 해가지고 그냥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초강력 명령을 때리더라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딱한 거죠. 안 돌아올 사람들한테 계속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거의 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효과도 떨어지고 사람만 우습게 되는 거죠.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한데 워낙 엘리터들이니까 본인들이 내린 판단에 무호성, 무결성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대부분의 송사가 진행되게 되면 여론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관심 있게 SK그룹의 여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벌써 이제 오늘 중앙지들이 보니까 작업한 것들이 이제 흔적들이 뚜렷이 보이네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국 사회라는 것이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 정의라는 것이 원래 정의 그 자체가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익이 정의가 되어버린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사람들이 이익이 그냥 정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론을 계속해서 앞으로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삼성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인들이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 삼성만한 그런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리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해가 자리를 잘 못 잡는 그리고 이제 1등 업체인 대만 반도체 TSMC와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했는데 대만 반도체 많이 밀리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핸드폰이나 태블렛 pc 같은 걸 사용해 보시게 되면 그거는 전력을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야 되고 발열 열이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이제 제품들인 피처폰 같은 게 열이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열 문제하고 전력 효율 문제에서 삼성 기술이 많이 대만 반도체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자우튼 그 뭐 이 법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참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지만 이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칩 제조와 관련된 그런 혁신을 보게 되면 참 깜빡 졸다가는 그냥 가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칩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공정인 핀셋 방식하고 게이트 올 얼라운드 방식을 한번 재미삼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엔지니어 분야에 이공대 분야에 얼마나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포진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